자 오늘 이야기는 여전히 예후가 중심인물이에요 예후가 이제 남북 합쳐서 예후를 함부로 어떻게 할 권력이 없어요 다 죽었기 때문에 남쪽 왕도 죽었고 북쪽 왕도 죽었어요 그리고 왕자들도 지난주 우리가 씨를 말렸지 않습니까 70명의 왕자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 항상 정권의 생리를 보면 여러분 정부가 이렇게 구태타나 또는 피해 숙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바뀌게 되면 또 바뀔 무렵이면 항상 정권을 잡을 사람들 쪽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정통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구태타 일으키거나 또 정권을 찾고 나면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러 가요 강대국 대통령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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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성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 이후에 정부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후는 이제 물리적인 힘으로 모든 남북 정권을 다 숙청했는데 관건은 이 정통성을 뭘로 확보해야 되냐 하면 이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그 땅에서 가장 존중받고 신망 있고 존경받는 지도자에게 협조와 도움을 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3월 초순경에 대선을 앞두고 드디어 이제 후보자들이 논화할 것 없이 전부 지금 어디와 밀착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불교든 기독교든 여타 다른 종교이든 종교와 결탁하기를 굉장히 지금 열망하고 있어요 여기에 일부 정신없는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함부로 부한회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본문을 잘 보세요 예후가 묻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발을 조금 섬겼으나 아합은 자기가 숙청한 오무리 왕조에 오무리 왕의 아들이 아합이고 아합의 아들이 북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다 죽였어요 숙청했어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앞장해서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래요 예후가 아합은 발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자기는 많이 섬기리라 지금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는 어쨌든 부정적인 측면이든 긍정적인 측면이든 하나님의 종으로 써 정권을 이해해야 되는데 뭐라고 뚱딴디같이 얘기하냐면 아합은 발을 조금 섬겼는데 자기는 많이 섬기겠대요 여러분 이 한 절만 달랑 보면 이 사람이 정신 나갔나? 그리고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의 계략이에요 일단 남아있는 아합의 일가와 잔존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심리 작전을 쓰는 거예요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당신들 선조들은 발을 조금 섬겼지만 그런데 이 조금 섬겼다는 말은 굉장히 모호한 표현인 것 같지만 일면에서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합은 물론 이세별과 정치적인 결혼을 해서 온 나라를 우상 숭배 나라로 빠뜨린 것만은 사실인데 신기한 건 이 아들들의 이름이 전부 하나님의 의미가 담아진 이름으로 아들들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나라 전체를 완전히 발에게 넘긴 건 아니에요 나보세 포도원 사건 같은 경우는 선지자의 지적 앞에 또 나중에 또 회계도 하죠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행보를 보이고 있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발의 무리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우리 편이 되려면 확실히 되든가 하지 저 양반은 왜 맨날 저렇게 애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회색분자처럼 항상 불만이 있었던 터예요 그런 걸 예우는 정무적인 감각을 가지고 정확히 간파한 다음에 정권 잡은 다음에 대적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 선조 아합은 조금 섬겼지만 나는 발을 많이 섬길 거야 그러면 남아있는 발의 추종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임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정권 잡은 자가 발을 많이 섬기게 되니까 자기들에게는 힘이 될까요 힘이 되지 않을까요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든든한 배우 세력이 오히려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발에게 드리고자 하오니 발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지금부터 어떤 정한 가장 큰 예배 장소에 발을 섬기는 제사를 열 거다 제사를 지낼 건데 발의 추종자 거기에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또 예배자를 포함해서 또 노비들 종 그러니까 발로 먹고 사는 모든 종사자들까지 다 와서 그 성에 참석해 달라 왜 거절하겠어요 게다가 누가 지금 거의 실권을 다 장악해 가고 있는 예우가 자기들이 섬기는 바하를 어느 장소에 제사를 베풀겠다는 데 안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은 목숨이 붙어 있지 않을 거다 예우가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자 20절을 보세요 19절 마지막 부분 봅니다 이는 예우가 발 섬기는 자를 멸하라 하여 무얼 씁이라 계책을 쓴 거예요 예우는 계속해서 마음속에 뭐가 있었죠 발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직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줄을 볼까요 예우가 발을 위하는 대회를 이 대회는 성회를 얘기합니다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이거는 이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기정 고정된 장소 고정된 시간 고정된 예배가 된 겁니다 이제 발을 위하는 대성회가 예우의 등장과 함께 선포됨으로써 이제 국가의 진의가 면모가 드러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하면 발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를 얻고 무리가 발의 신당에 들어가며 발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이쪽부터 저쪽까지라는 말은 하나의 문예적 표현인데 꽉 찼다 그 말이에요 빈자리가 없이 다 온 거예요 거의 자 그리고 보십시다 예우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발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여기 예복이라는 멜타하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멜타하 예복이라는 말을 썼는데 종종 이 표현이 쓰여질 때는 이 예복이 부정적 의미의 예복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예우가 22절이에요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만들어옵니까? 내다가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예복은 이미 만들어져 준비가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준비가 돼 있었어요 발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하며 그들에게도 예복을 가져온지라 자 그러면 만약에 발을 섬기는 예배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새로 실권자가 들어섰는데 이런 정한 장소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큰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예배하겠다고 그 실권자가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발을 숭배하고 발에 종사하는 모든 자는 다 모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게다가 지금 방금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예복도 준비돼 있어요 그러면 참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적 느낌이 들었을까요? 우리를 홀대하는구나 특별히 취급하는구나 어느 쪽일까요? 그렇죠 우리를 특별히 대우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자 누구도 그 자리에 그렇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초대되었다면 이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우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할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할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할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네 여기 지금 예우가 드디어 종교 지도자 중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망이 두텁고 존경받고 있던 레갑의 후예들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5장인가 보면 이 레갑의 후예들은 굉장히 스페셜한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의 일변도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와중에서도 심지어는 궁궐에서 초대되어 이 사람들을 타락시키려고 함정에 빠뜨리는데도 뭘 거절하죠? 포도주를 거절해요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그리고 두 번째 이들에게 평생 지키도록 명령되었던 삶의 태도가 뭐냐 하면 그들은 농사를 짓지 못해요 그리고 장막에서 살아야 돼요 집을 갖지 못해요 레갑의 후손들의 세 가지 율법의 명령이었어요 조상들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포도주 먹지 못하고 농사 짓지 못하고 집을 갖지 못하니까 레갑의 후손들의 특징적인 삶인데 그들은 헐 수 없이 비천한 직업으로서 목동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양을 치거나 양치는 사람들은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의 패턴이 어떤 역사적 아이러니를 가져온지 아세요? 바벨론이 들어오고 아수르가 공격할 때 보통 잡아가면 빼어난 인물들을 데려가겠어요 이런 하찮게 취급되는 존재들을 데려가겠어요 보통 빼어난 인물들을 데려간단 말이에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 후손 혈통이 좋고 포로로서 가치가 있는 사람들 또 집안이 좋은 혈통들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들이 다 끌려가요 포로로 그런데 레갑의 후손들만은 끌려가지 않습니다 비천한 존재들 데려가 봐야 짐이나 되니까 그냥 고토에 남겨둔 거예요 그들만이 끌려가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고국당을 지켜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못난 나무가 어딜 지켜요 산을 지켜요 쭉쭉 뻗고 걷고 좋은 나무들은 전부 도끼질에 당해서 다 지켜 산을 떠나야 해요 원래 그런 법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레갑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존경과 사랑과 신망을 얻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후가 판세를 잃는 데는 뛰어난 정치적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권을 잡으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한 정치적 행위일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누구를 데리고 들어갑니까 이 레갑의 자손들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예우가 이 레갑 후손들하고 같이 있어 그러면 이 행위가 또 뭔가의 목적이 잘은 모르겠지만 별일 없겠지 선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23절 이웃아 레갑의 아들 요원아답과 더불어 바할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할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할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우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여우와의 종을 여우와를 섬기는 여우와의 종들은 거기서 쫓겨나게 만들어요 거기 섞여 있지 못하도록 그리고 바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그 현장에 남아있도록 만들어요 피차 오해를 했겠죠 야 저 여우라는 인간이 하나님께 기름 부어 하나님의 종으로 정치를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쫓아내는구나 다 쫓겨나요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고는 바할의 종들만 거기에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바할의 종들은 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정권에서 이제 살판났다 우리를 이렇게 특별 대우하는 걸로 봐서 이건 틀림없어 이렇게 반드시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 24제를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받게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예 드디어 이제 본심을 드러내고 바할 신당에 들어와 빼곡히 여기에서 부터 저기까지 꽉 찬 바할의 추종자들을 무시무시한 숙청이 일어납니다 피바다가 돼요 제가 좀 25절을 읽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의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함에 호의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할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할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할의 목상을 헐며 바할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할을 멸하였으나 29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네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네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기승해요 이 여로보암이 사실은 남북 이스라엘의 분열을 가져온 유명한 왕입니다 우상 숭배를 섬겼던 그 우상 숭배의 행위를 그대로 누가 뜻밖에도 계승을 하냐 하면 예후가 계승을 해요 여기서 우리는 조금 묵상을 해야 될 과제가 하나 남아있어요 그러면 바알의 신당에 불러 모아가지고 전부 죽인 그 행위는 뭐고 또 한켠에선 딴짓을 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예후의 행동의 이중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뭐가 진심일까요 결국 그는 자기의 정치적인 결실을 위해서 우상 숭배 숙청이라는 정의의 칼처럼 보이는 흉기를 휘두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그런 말을 했죠 나쁜 놈은 몇 명 죽이는데 진심을 가진 사람은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다고요 진심을 가진 사람은 참 섬뜩한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포함해서 진심을 안 믿어요 왜 그 진심이라는 것마저도 자기가 오류의 함정에서 갖고 있는 진심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고 연약함이에요 세상에 정의를 떠들고 정의의 칼을 뽑아들어서 휘두르는 교육의 안팎의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저분이 말한 의 저분이 주창하는 정의가 하나님 쪽에 선 열심일까 아니면 그 이면에 결국 자기의 허영과 영광을 위한 것일까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이러면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은 무엇과 맞닿지 않으면 가짜일까요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맞닿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자칫 자기의 차가운 의의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의의가 전락하기가 쉬워요 결국 예우는 겉으로 볼 때는 바알의 추종자들을 한 곳에 모아다가 끔찍한 사륙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한켠에서는 멀쩡하게 금성아지 우상의 승계자가 돼요 여기서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론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30절 여호와께서 예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베 집에 다 행하였은 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자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보함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예후의 실체입니다 결국 그는 의의로운 칼을 뽑아들어서 겉으로는 숙청을 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인간적인 의 속에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우상을 왜 성기는 거죠 우상을 성긴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후는 이 일로 결국은 다음 주쯤 망하게 돼요 하나님이 용도폐기를 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99대 1이 없어요 전부 아니면 전무가 우리 삶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태도입니다 신앙은 올인하는 거예요 적당이라는 태도는 더더군다나 우리 삶에 있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오죽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단호하게 말씀하시냐면 부모와 친척과 처자까지도 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삶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엄청난 독점적인 사랑이에요 그분이 그걸 원했어요 창조주께서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 아닙니까 결국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사실 앞에 예후는 이 모든 혁명의 과정을 전부 어떤 수단으로 점철시켰나요 전부 속임수예요 지난주서부터 계속 함정을 놓고 덫을 놓고 속여서 겉으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을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 여전히 자기도 아압의 무리들 바를 숭상하는 무리들과 본심은 다를 게 없었어요 그러면 그가 보여줬던 지금까지의 수많은 피울림은 과연 무엇을 위한 순종이고 무엇을 위한 피울림이었는가 그 말이에요 그건 자기의 이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시껏 하나님 일 해놓고 자기의 명분이 챙겨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명예라던 엎어버리는 일을 인간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들의 욕망을 가지고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예수를 추정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바로 그 환호하던 무리들이 저주의 무리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환호하는 무리 쪽에 서다가도 내 욕망과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가 되었었고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항상 순결한 마음을 주시고 내 의의나 내 의의는 누더기 같아질지라도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한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만이 드러나는 순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들어올리실 것이고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하나 하십시다